힐러 조합 갑시다 내가 키워놓은 힐러 조합 오 회피 좋아 많이 박힌다 막이 딜이 상당히 많이 박히는데 평타가 천이나 박히나? 그래도 안 터졌는데 탈리아 정도면은 제 캐릭터 중에 몇집 초고봉 이거에요 거의 2인자급인데 1인자는 아마 우리 대검영이 되고 블럭 팟 융합 실시 와 융합 얘만 맞았어 지금까지 힐 한번 더 들어가고요 툭 툭 툭 굿 또 탁 치고 나이스 점수 쭉 빨아먹고 크리티컬 터지면서 불속성 5성의 특정상 점수를 쭉 빨아먹는게 있거든요 마나를 먹는 아우 샛 물리 속성 면역이라며 니가 나는 그래서 마법 누님들을 다 데려왔다 전개 마법 풍악의 심이야 나 미친거 같애 후후 한 대 턱 물리 딜 마법 딜다 이놈 와우 잘 버텨 근데 이거 은근히 보면 쟤가 딜 진짜 쎈데 쟤가 딜 진짜 쎈데 오우 막이 죽을뻔했어 한방대 꽤 쎄네 나의 대업이 대업은 그건데 그 중국 그 대업은 그건데 중국 무술 그런 쪽인데 택 뗄 네 그건들 네 여기서 네 헤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